자, 서희가 8번 문제 같이 한번 보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4와 6은 서로소이다. 서로소인 두 수의 공약수는 없다. 모든 수는 자기 자신의 약수인 동시에 배수이다. 그리고 자연수 a가 b로 나눠 떨어질 때 b는 a의 배수이다. 두 수가 서로소이면 두 수 중 적어도 하나는 소수이다. 지금 궁금한 게 4번이 맞는 말 아니냐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4가 2로 나눠 떨어질 때 4는 2의 배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이건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모든 수는 자기 자신의 약수인 동시에 배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23이라고 하는 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23은 약수의 1과 23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23은 23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23의 배수는 23, 그 다음에 46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수가 무조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요. 4번은 지금 저희가 조금 착각한 게 뭐냐면 순서를 지금 바꿔서 생각을 했어. 자, 봐봐. 지금 말 순서가 자연수 a가 b로 나눠 떨어질 때 자연수 4가 e로 나눠 떨어질 때 그럼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말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 b는 a의 배수이다. 그럼 b는 a의 배수이다 하려면 2는 4의 배수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4가 2의 배수이면 2는 4의 배수이다. 이게 맞냐고 물어본 거거든. 그런데 지금 서희가 쓴 말은 맞아요. 4가 1으로 나눠 떨어질 때 4는 2의 배수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b는 a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e는 4의 배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어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